로마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. 이곳에선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슬렁거리며 재할 일을 한다.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그림. 동료 화가를 그리고 있었다. 나보나 광장에는 화가뿐만 아니라 거리 음악가, 벼룩시장 등 좀처럼 심심할 틈을 주지 않는 곳이다. 멋진 분수가 여행에 지친 사람들을 쉬게 해주고, 옆에는 멋진 웨이터들이 기다리는 레스토랑이 즐비하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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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